용지 규격과 천궁 마진을 설정합니다. 천궁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고 핸들을 앞으로 내려 천궁합니다. 재본틀에 플라스틱 링을 걸고 핸들을 뒤로 밀어 링을 벌려줍니다. 천궁된 문서를 걸어줍니다. 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닫아줍니다. 재본 완성! 유자형 핸들을 이용하여 1회 최대 20매까지 부드럽게 천궁합니다. 최대 450매까지 깔끔하게 재본을 할 수 있으며 주로 자료 정리용으로 사용됩니다. 천궁 마진 조절과 천궁 핀수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재본을 할 수 있습니다. 링 받침대가 있어 재본 시 링을 잡아주어 편리합니다. 기기 좌측에 서랍식 파지암이 있어 천궁 후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포장합니다.